무슨 일이야? 왜 이래? 나쁜년 도대체 왜 이래? 회사 잘린 것 때문에 그래? 그건 내 탓 아니야. 나도 막아보려고 했는데 인건비 구조조정 때문에 그리고 정식으로 입수한 것도 아니라서 입 닥쳐! 내가 또 속을 줄 알았어? 넌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야 나 이렇게 자르고 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? 그래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 자른 거야 내가 한 거 아니라고! 그 말 나보고 믿으라고? 믿어 제발 믿어줘 그래 좋아 믿어주지 그럼 내 아이 내 아이는 어떻게 됐어? 그때 다 말해줬잖아! 그래 근데 다 거짓말이었지! 이병! 내 아이가 이병!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야? 너 알고 있지? 어디다 버렸어? 애 어디다 버렸어! 그 애 입양됐어 아니 죽었어 오래전에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처음부터 없었어 나 애 낳은 적 없어 진 놈 알고 내가 낳은 애는 없어! 이 awaits! 그래도 너 사랑했었는데 아니다 싶어도 자꾸 내 아이만 찾아서 조용히 떠만 여고 있어. 근데, 근데 니가 내 아이 못 찾는다면 나 가만 안 있어. 각오해 이 와요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이 지도밖에 없어. 지도. 지도밖에 없어. 지도밖에 없어. 지도밖에 없어.